이는 내 사랑 하나 드려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그 성령의 음성처럼 오늘 이 귀한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탁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불의를 불이라고 말할 줄 아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지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 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을 자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왕에 하나님이 부르셔 싸우니 존경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격길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룽 누나가 배신자가 되었고 안수 초대 안수 집사들 중에서 니골라가 당을 이루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실패자가 있었는데 오늘 이들 중에 실패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교회 원로 장으로 추대합니다. 아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윤대교 장로와 조충기 장로는 대대수교 장로의 예수사람교회 원로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느라. 아멘 추대패 및 행운의 열쇠 증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같이 나오세요. 원로 장로 추대패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4일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노다. 착하고 충전된 종합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받습니다. 입사람교회 박예상 김진하 목사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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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들을 꼭 증정해 주세요 그리고 노예 장로에서도 기념품 증정하시겠습니다 윤대장부님부터 같이 주세요 사진 하나 찍으세요 돌려놓으셔서 사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갖다 드려요 쌍둥이 할아버지가 사진 하나 찍어 사진 하나 줘요 저쪽에서 사진 하나 잘 찍어줘요 할아버지 보세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직식입니다 임직사회들 하겠습니다 임직 받는 오늘 신무장부님들 그리고 신무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저도 들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구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취소시킬까봐 겁먹었군요 두번째입니다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도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 및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하십니까 예 예수사람별 시무장로 시무집사 시무권사 직분을 받고 명예장로 명예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권직에 관한 범사를 심서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마지막에 묻습니다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우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사람별 성도를 오신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손 들고 저와 함께 서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른받은 예수사람별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임직 서약한 마흔여섯 명을 대안의 수요 장로의 예수사람별 시무장로 시무집사 시무권사 및 명예장로 명예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반수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반수식 여행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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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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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연애로 부른받은 과소품에 택하신 주의 종들이 오늘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보이는 가운데 장로로 임직을 받는 안수식을 도행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감의 손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그 성령의 음성처럼 오늘 이 귀한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 탓한 시대에 하늘맞게 존경하게 쓰인 받게 하시고 불의를 불이라고 말할 줄 아는 귀한 종들이 되기에 호흡치며 이 땅에 4만 동안 넓은 길 보다는 좁은 길 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자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왕에 하나님이 부르셨다오니 존경하게 쓰인 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격길러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론 유다가 배친자가 되었고 안수 초대 안수 집사들 중에서 니골라가 당을 이루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실패자가 있었는데 오늘 이들 중에 실패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많은 곳에 쓰고도 남게 하시고 많은 곳에 선교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사사 주의 중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사사 주께 감사하고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이제 마음을 들고 그녀들하고 이스라엘 들어culos 이보군 어둠어 정ان 행운 자 이제는 악수레입니다. 악수레는 저부터 악수라고 쭉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악수레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는 악인들께 인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 인사 이번에는 신의 집사님들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제는 악수레입니다. 자 이제는 악수레입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이제는 악수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기름구 주의 종 삼아주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 부른받아 험한 곳 남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 이곳저곳 쓸고 닦으면서 훈련받았던 주의 종들이 신의 집사로 선택을 받아 오늘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날의 이 감격을 마음의 평생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 존경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저들의 가정이 잘되게 하시며 생물의 터전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지구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저들의 손길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며 사주의 제5장 입구 강건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또 복음을 들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이 잘되게 하시며 후손들의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 때문에 예수교회 예수라는 교회가 번성하며 구호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펼쳐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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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모든 하객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정중하게 대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주해주신 모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후 권사님들 그리고 또 명예 권사님들 그리고 명예 장원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5년 전에 이 땅 위에 예수사랑교회에 깃발을 꽂게 하시고 온누리교회로 개최하여 10년 만에 예수사랑교회로 개명을 하게 하시며 10년 만에 또한 여기 공룡동 이 땅에 예수사랑교회를 건축하게 하셔서 35년 동안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임직식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여기 사랑하는 여종들 이제 권사로 임직고자 합니다. 서약하고 그동안 몇 달 동안 성심을 다해 훈련받았던 주의 여종들이 오늘 권사로 취임고자 하오니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부리스길라처럼 괴배처럼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받는 여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기 명예권사님들 그리고 명예장원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들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들이 화목하며 그리고 자손들이 땅에서 번성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격과 기쁨이 평생 유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이 몸을 드립니다. 헌신을 작정하는 귀한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공포랍니다. 공포할 때 또 다 일어서되네요. 다 일어서되겠습니다. 제가 공포합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경의 권위를 희미고 본교회의 당회장된 나는 오늘 임직의 서약을 필한 이권화, 유재호, 최중배, 정병분, 정종철씨가 대한예수회 장로의 예수사랑때 시무장로가 된 것과 고속준, 강동희, 김종현, 이세경, 박윤수, 이성동, 신대성, 최길원, 임상욱, 최선식씨가 시인후 집사가 된 것과 이선주, 이재경, 이성아, 김영수, 최정인, 현명숙, 배향욱, 문순신, 홍해리, 안정인, 이현주, 최영미씨, 정명구, 김은수, 최숙경, 김미숙, 임명애, 윤해오, 이지영씨, 최춘희, 최순신, 김미정, 정영미, 정성옥씨가 시인후 권사가 된 것과 이웃의 한삼석씨가 장로로 추대받아 명예장로가 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이유는 그래도 사진 찍어야 되고 그래도 그분에게 폐를 전달해 드리는 순서가 중요할 것 같아서 대표로 한성 드리고 나중에 찾아가세요 하는 것보다 드리는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받으시고요 받으시고 이쪽으로 바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사진노부서를 찍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나 신우장님 장로 장로패 이거나 장로님은 예수사랑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충성되게 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이 따르며 충성된 봉사자로 교회에 헌신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모든 이들에게 신답을 세웠으므로 교회의 택함을 받아 장로로 장립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11월 4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디모대전서 1장 12절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수아랑교회 당회장 김지사 목사 유재호 심우장님 최중배 심우장 님 최중배 심우장 님 정병근 심우 장론 님 전종철 시부장 고속준 시무집사님 시무집사 임직회 하나님께서는 고속준 시무집사님의 신실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충성되이 여기시어 시무집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시무집사로 생기실 집사님의 헌신과 가정과 선으로 일하시는 일들 위해 주께서 복내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온 성도들의 기쁨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호 2023년 11월 4일 나를 흉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와 내게 직부를 맡기시미니 기모대전서 1장 12절 대한민국의 장르의 예사랑교회 박회장 김진아 목사 강덕희 시무집사님 강덕희 시무집사님 김종현 시무집사님 이세경 시무집사님 박윤수 강덕희 시무집사님 박윤수 강덕희 신대성 시무집사님 신대성 시무집사님 최규환 시무집사님 최규환 시무집사님 김상욱 시무집사님 최선식 시무집사님 최선식 시무집사님 준비를 했는가? 이선주 시무 본사님 본사 인집회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우와 성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신 이선주 본사님을 충성되이 여기시어 주님께서는 몸된 예사랑교의 본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본사님의 인집받으심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사역으로 더욱 빛나시길 기원하며 예사랑교의 교우들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11월 4일 나를 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디모대전서 1장 12절 대한예수교의 장로의 예사랑교의 당회장 김진아 부사 이재경 시무 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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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홍혜리 신문관 감사합니다. 이안규, 신부관님. 교양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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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관님. 빨리, 빨리 감사합니다. 신미숙, 신부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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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현 씨, 김호연 씨. 이기현 씨, 김호연 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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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가, 영희 군사님. 이경수, 피, 영희 군사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권면과 축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귀하신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집받는 분들을 위해서 권면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권면 순서는 먼저 원로 장로님들에게 진경노회장이시면서 A교회를 신고하시는 한해강 목사님이 해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임직을 받은 임직자들에게는 진경노회장이시며 광양교회를 신고하시는 강재식 목사님이 권면을 해주시겠고 그리고 교우들에게는 우리 큰숙교회를 신고하시고 우리 평양노회 진경노회장이신 황석산 목사님께서 권면을 해주시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셔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경노회장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머리가 제일 가얗기 때문에 원로 장로님들의 본면을 맡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행히 노회에서 제가 함께 숨기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축하드리고 생때 지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생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기한 우리 윤대교 조순기 원로 장로님을 통하여 때때로 사막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물을 맛보며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에 대한 본명입니다. 8살짜리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녀석이 돌 지나서 말은 잘하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17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귀한 손자라 한 번은 이렇게 안고서 손자에게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17개월 된 손자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입 담으. 잔소리 하지마.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잔소리가 많아졌구나. 권면이 마치 잔소리 같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권면을 통한 축복.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샘은 무성한 나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면 그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많이 하는데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이 가서 조그마한 망고 나무들을 쭉 심었습니다.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만개 이상 망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망고 나무가 담 밖으로 나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잘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다. 우리 임직자들은 예수사랑교를 통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셔서 담을 넘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일단 우리 임직자들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제 순서가 예수사랑교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야 될 입장이라 세 가지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직군을 맡으신 분은 직군자로서 첫 출발을 할 것입니다. 이분들을 우리 성도들은 꼭 세워주세요. 올로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시무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명예의 권사님으로 세워주시면 아마 이분들이 더 열심히 충성하지 않겠나 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해주세요.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 직군을 맡으면 직군자들이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더 사랑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을 해주세요. 절대로 꼬투리 잡지 마세요. 자꾸 칭찬해주면 더 잘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많은 임직식 하는 데를 가봤지만 권면을 이렇게 짧게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목발을 지어다. 축사 시간입니다. 먼저는 우리 평양노회 증경노회장이시고 또 전임 총회 총무이시고 상암몰대 교회를 신고하시는 고영기 목사님이 해주시고 이어서는 우리 총회 다음세대 목회부 운동본부 본부장 사실은 작년에 지난 기기 때 107일 기회에 제가 샬롬 부운동 본부장을 할 때 우리 이성완 국사님은 다음세대 운동본부 본부장을 하면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을 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에 성기시는 이성완 국사님이 이어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1절로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보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제가 축사를 좀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장을 준비했는데 진진아 목사님이 권면하신 분들에게 짧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잘못하면 주책을 그릴 것 같아서 집어넣겠습니다. 오늘 임직 받은 분 그대로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48명 이분들의 남편 아내 계신 분들도 같이 일어났어요. 혹시 오셨으면 아내나 남편 계시는 분 여러분들은 위안대식의 장로의 합동주 그리고 은혜로운 평양노예 그리고 평양노기로 소문난 예수사랑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게 되는 것은 고통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 장로님이 있지만 우리 예수사랑교회 장로님들을 특히 좋아하는 것은 우리 이상호 장로님이 어디 오셨나요? 어디 계셔요? 이쪽이 계십니다. 우리 이상호 장로님 골로 장로님이신데 저는 골프를 잘 못 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제가 골프 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우리 장로님이 단위 목사님은 저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올려줬습니다. 제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사랑교회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갖고 있고 우리 김진환 목사님은 정확히 43년 된 친구예요. 그런데 43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말이 섞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문자를 보내면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존댓말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만큼 은혜로운 교회 사랑하는 교회에서 임직받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남은 여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 박수 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안 되세요. 끝입니다. 고용비법사님이 제 앞에 서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요. 예는 아직 그렇게 안 똑같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모두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48명인데 다 그래야 되나 봐요. 다 미나 미녀들이 걱정하지 않았던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생겨야 무수체가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축하합니다. 팬데믹 이브에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온 속도들이 여러분이 오늘 원로잠으로 시대받는 쪽은 쉽지 않거든요. 축하해 드리고요. 원로 시대받은 것에 대해서 무엇만 하려고 우리 임직자 모든 우리 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직자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무엇이 되려고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빈도 중요하지만 두인도 빈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임직된 거 축하하지만 더 축하할 분들은 앞으로의 여러분이 우리 시대 원로장님들 그리고 또 다섯 분의 장무원님 그리고 단세 14님들 15산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를 통해서 오늘 총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정의 되어서 그 다음에 추진맛을 쓸 때 정말 그런 칭찬을 받을 것을 믿고 제가 축하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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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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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직분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 직분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으신 겁니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은혜의 바다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바다가 지금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아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영어로는 세인트 아니에요 성자입니다 성자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오늘 원로장도님으로 장도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직분을 또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뭐냐 예수사랑교회 김진아 목사님과 함께 동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오늘 한번 기회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김 그러시고 이렇게 하면 진 그러시고 이렇게 하면 하 그러세요 김진아 우리 목사님은 찐 찐으로 찐으로 사람이 넘치고 능력의 하나님의 사자이십니다 예수사랑교회 김진아 목사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꿈으로 오늘날까지 그 꿈을 예수사랑교회에서 실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예수사랑교회 김진아 목사님의 닉네임이 뭐냐 꿈쟁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꿈쟁이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꿈은 지금까지 35년 목회하시면서 제가 노예에 목사님 노예자 마실 때 제가 섬이고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이룬 것인 게 없어요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인직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격려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표 비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장동님 계시고 이렇게 인직을 받으셨으니까 주일성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빠지면 그리고 온전한 십일주 하시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시생하고 그리고 공사하는 일을 감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세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대신하겠습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불쌤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창중에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외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격려사 끝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하 연주인데요 우리 교회 라파엘 항상 그랬습니다 라파엘 항상 그래서 축하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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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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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백현원장으로 나오셔서 다음 순서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예물증정 시간입니다 임직자가 교회에게 유재호 장모님 다음번 임직자가 당의장에게 최중배 장모님 다음은 교회가 임직자에게 이상호 장모님 정변군 장모님 다음은 교회가 임직자에게 평양노예 장모회장 최영일 장모님 전종철 장모님 박수 감사합니다 장모님 박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오늘의 맑은 주말에 멀리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모든 하객들 앞에 오늘 임직 받은 장모님들 중에 대표로 이원화 장모님이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오늘의 이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크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돼 여겨 내게 직품을 맡기시니 디모데던서 1장 10절에서 가오래 구역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귀한 축분을 맡겨주신 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당회장 김진하 단임 목사님께 지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바꾸시는데도 불구하시고 귀한 순서를 담당하여 주신 목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6개월간의 임직 훈련 기간 동안 저희들을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모든 교육자님들과 보험을 보여주신 당 교회님의 성도님과 오늘 이 임직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임직자 모두는 주님과 교회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목사님의 목회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보필하고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보이되는 일꾼이 될 것을 성도님들 앞에서 운숙기 약속드립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과 더 작은 우리를 직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 및 광고 시간입니다 총준비위원장 임직준비위원장 조춘기장님이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의 꿈을 갖고 세계로 비상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월노우 장은우 추세 및 제 6회 임직신으로 하신 조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쁘신 중 참석하여 자리를 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신 권순웅 직전 조개들과 매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개자로 성기시면서 살론부응 운동을 전개하여 코로나가 침체된 우리 교당과 한국교회의 큰 부응을 가지고 유지하신 권순웅 목사님께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하겠습니다. 조각형 축사와 법률, 정령의 말씀을 주신 증정노장님들과 총회 다음 세대 목회 부응운동 본부장이신 이성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북한선교회 강재식 목사님의 삼십개 기강과 교회에서 많은 과학과 수학을 얻고 기강료 이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예수사랑교회가 35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의뢰와 김진아 당혜장 목사님의 영성과 지성을 경기한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큰 사회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고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증정노장님들과 노예원 대본 모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직자들 감사의 표시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다 받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 예배 정석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노래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식이 마쳐지면 제일 먼저 우리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과 임직자들이 사진 한 장 찍게 됩니다. 개인 사진을 그 후부터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우리 앙상글 앉아였던 의자들을 뒤로 바로 물려주시고 우리 맨 앞줄의 의자에는 순서자들이 앉아주시고 그 뒤로 바로 임직자들 나오셔서 딴 일 보러 가지 마시고 바로 사진 찍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사진을 여기서 찍기 위해서 영상은 가을 단풍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 해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영실에서는 단풍 사진 있죠? 멋진 거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심령이 가능한 자 찬양 주시고 우리 평양 노회의 노회장이시면서 후평 장로교를 신호하시는 조만신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시죠. 찬양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오 해검한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오 온유한 자 복이 빛나니 땅을 길이 넘어 불어 받겠네 그의 주여 봉하던 자는 저의 배에 부를 것이오 흑률이 여긴 자는 흑률이 여긴 것댄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 확병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건데 너를 위하여 빛방 받는 자 청두기 흑자리 보유자 내 눈에 안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길이 넘어 불어 받겠네 네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이대에 부를 것 금균이 여인은 자는 금균이 여인은 자는 마음이 청렬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로 확병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밝혔던 내 길을 위하여 빛받받는 자 천국이 저 이대에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자녀들을 택정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 나라위의 믿음과 지혜와 능력 세임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미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위에 세움받은 48분의 행복한 임직자들 머리위에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기뻐하는 예수 자랑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함께 축복하는 가족 친지들과 평양노예와 종회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여다 아멘 아멘 아멘